북한의 큐카 맵짠녀이자 미정혁의 약혼녀 선안념을 맡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네 고맙습니다 겉으로는 좀 틱틱대지만 좋아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는 순수한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죠 네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선안녀 솔직당당함의 여성분들도 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우 오늘 가죽으로 굉장히 멋진 우리 당당함의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도도한 맵짠녀 선안의 모습 많이 담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살짝 손을 풀어서 자연스러운 모습도 네 우리 서재희씨 아 당당한 맵짠녀 퀸카로서의 모습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서재희씨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 구승주들 연기할 예정입니다 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네 아 이 야심 가득한 영애빛이 사업과의 매력 과연 어떻게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워낙 또 완벽한 네모와 네 정말 연기 첫째 우리 김정현으로 불리지 않습니까? 오랜만에 또 복귀하는 작품인 만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가 큽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예의 많은 김정현씨의 모습 너무 고맙습니다 자 구승준의 매력 이 무대 위해서만큼은 다 표현해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하트 환한 미소와 함께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자리인 만큼 많이 긴장될 것도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네 우리 서재희씨와 함께 커플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재희씨 김정현씨 그 중에서 두 분은 각자 현민씨 손예진씨와 미묘 삼각구도를 이룬다고 합니다 왼쪽부터 함께 신선 맞춰서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네 이 두 분이 이렇게나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어서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서당과 구승준의 관계에도 여러분들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하트로 아 좋습니다 자 상상에서 만큼은 두 배우분이 그야말로 완벽한 투샷 어우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두 분 네 자 왼쪽 다시 한번 하트로 네 이 두 분이 펼쳐줄 또 다른 케미 과연 어떤 반전 포인트가 숨어있을지 오른쪽 끝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려야 되니까 네 오른쪽 네 와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투샷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네 두 분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현민씨 손예진씨 서진씨 김정현씨까지 이렇게 네 분 모시고 단체 촬영 진행합니다 네 좋습니다 살짝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네 역시 왼쪽부터 함께 시선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분이 함께 서 계신 이곳이야말로 정말 불시착하고 싶은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네 배우가 선사할 절대극비 로맨스 열기가 올 겨울 추위를 다 녹여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달아봐 주시겠습니까 네 2019년 마지막이자 2020년 새해를 여는 명품 드라마 TVN의 사랑의 불신창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? 네 화이팅 네 왼쪽부터 역시 네 자 TVN 토요일드라마 사랑의 불신창 화이팅! 네 여러분들 많은 기대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사랑의 불신창 네 화이팅! 네 좋습니다 우리 네 분 함께 모여있으니까 하트로 또 한번 네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의 불신창 여러분들 하트로써 여러분들 사랑의 불신창 여러분들 사랑의 불신창 여러분들 사랑의 불신창 하트 포즈로 네 보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사랑의 불신창 네 사랑의 불신창 여러분들께 또 하트 포즈로 네 보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이 요일방 잘 못 들게 할 사랑의 불신창 네 매주 토요일과 함께하는 포토타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